자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무엇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요. 뭐 할 수 있는 도구죠? 찾아낼 수 있는 도구. 의미를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 그거는요. 성찰적인 일기쓰기 입니다. with an active 하면은 성찰적인 입니다. 성찰적인. 자꾸 뒤를 돌아보는거죠. 한마디로 thinking back on. 뭐 뒤돌아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거. writing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거죠. 뭐. 둘다 4번이구요. 그쵸. 이거 이거 이거. 응. 우리한테. 발생했었던거. 응. 자 1990년도에. 스탠포드대학 연구진들은요. 요청했어요. 대학원 학생들한테. 언제. 봄방학때. 아이고. 봄방학때. 응. 자 뭐하라고. 투 전호. 일기함 써봐. 전화로 하면 일기쓰는듯입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자 콤마 퉁쳤죠. 다른 사람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하라고. 응. 쓰라고. 뭘. 오로지 좋은것만 써. 어떤일입니까. 그게. 그게. 일어났었던. 그들에게. 그날. 자 3주가 지나서. 학생들이 있죠. 걔네들이요. 걔네들이요. 여기까지. 그쵸. 걔네들이 쭉 썼었던.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썼었던 그 학생들이.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건강했고. 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뭐에 대해서. 응. 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뭐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스트레스를. 자. 누구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지금 막 비교급 막 때렸잖아요. 더 행복해. 더 건강해. 좀더 자신감에 넘쳐. 뭐보다. 걔네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응. 여기까지. 걔네가. 오로지 집중했었던 사람. 어디에. 좋은것에. 자. 모함으로써. 성찰의 봄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떻게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이. 지지하고 뒷받침했는가. 그들의 가치를. 거기에 대해서 성찰의 봄으로써. 학생들은. 얻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요. 어디에 대한 관점. 그 활동들과 선택에 관한 새 관점을 얻어냈죠. 응. little stresses. 아주 작은 스트레스들과. hassles. 좀 성가신 일입니다. 어. 그런 성가신 일들은요. 다 주어죠. 이 성가신 일들이. 무엇이었다.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치관 말이죠. 응. 인 액션. 그게. 행동에서 보여준다. 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삶은. Be full of. 그냥 이제. 뭘로 꽉 차있다. 이거죠. 꽉 찼어요. 뭘로. 의미있는 활동으로 꽉 차게 된 겁니다. 어. 우리부터 자기 성취가 이제. 오지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모든거. 그들이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앞을 꾸며주죠. 뭐였다? 성찰하기만 하면 돼. 동사 번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틀을 다시 짜기. 그들의 경험. 뭘 가지고서.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다시 쓰는 바로 그것이었죠. 대시한 다음에. 어. 4번으로 보수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아.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일기를 쓰는 거. 어디에 기초해서. 응? 어디에 기초한 일기? 아. 그들이 믿기에. 뭐뭐인 거? 그렇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치관에 관한 거. 그렇게 일기 쓰는 게. 만들 수 있죠. 우리를. 느끼도록. 응? 뭐라고 느낍니까? 우리 삶이 의미 있다. 자. 모함으로써. 생각의 틀을 다시 짜는 거죠. 2번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원하게 한번. 직돈치키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 우리 삶에서. 그 하나는. 성찰적 일기 쓰기이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우리에게 발생했던 일을요. 바로 그것이죠. 199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자들. 요청했죠. 대학원생들한테. 봄 학기 방학 때. 한번 전어를 써볼래? 일기 써볼래?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관과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요청을 받았거든요. 쓰라고요. 오로지 좋은 것만 써라. 어떤 거. 그들에게 발생했었던 거. 하루에. 3주가 지나서. 학생들. 걔네들이요. 가치관에 대해서 썼던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욱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스트레스 다룰 수 있는 능력. 누구보다.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오로지 집중했었던 사람. 좋은 일에만. 성찰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의 매일매일의 활동이. 그들의 가치관을 뒷받침해줬는가를. 성찰함으로써. 학생들은요. 얻어냈죠. 새로운 관점을요. 바로 그런 활동과 선택에 대한. 적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뭔가 좀 성가신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증명이죠. 그들의 가치관의 증명. 바로 활동. 활동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갑자기. 그들의 삶은요. 꽉 차게 됐어요. 의미있는 활동들로요. 그리고 모든 것 있죠. 그들이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그냥. 성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쓰기만 하면 돼.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틀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요. 뭘 가지고서.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이죠. 일기 쓰는 거. 매일매일의 활동에 대해서. 어디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믿기에. 가치 있는 거를. 기초로 해서. 가치관. 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게. 삶은. 의미있다. 자. 모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써. 우리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고했습니다.